저 한 명씩 소개해주세요. 아 저부터 할까요? 네. 아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아 일단은 어 구구즈의 어 마이크 반대로 드는 마이크 반대로 드는 그 정도 센스는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바보네요. 오케이 오케이. 네 어 캐나다에서 온 구구즈 라인 마크입니다. 해찬 테일 하나 둘 셋! 해찬! 아 우리한테! 아니 우리한테 뭐라고? 서운해? 아니 나 이해를 못했어. 다시 다시! 다시 다시 다시! 해찬 테일 하나 둘 셋! 해찬! 셋! 해찬! 셋! 해찬! 또 꼬마 데모 far away 아이씨 뭐야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? 뭐야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? 아 맨 좋은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. 자 그다음 마크 씨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예예. 네. 난 이렇게 들으려고. 아 네 얘기하세요. 아니 그냥 2018과 또 다르게 2020이 굉장히 더 단단해진 엔시티로 돌아오지 않을까. 엔시티로 돌아오지 않을까. 굉장히 더 멋있어진 엔시티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시니까 여러분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러가 하영. 그럼요. 다시.